5mm 정도 살짝만 넣고 여기 보시면 미늘있죠? 미늘이랑 바늘이랑 이 길이만큼 정말 쬐끔만 이 정도죠?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끼워서 일단은 저 위에까지 올립니다 미늘까지 여기 이렇게 미늘이 껍질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짝 당기신 다음에 여기 바늘 끝이랑 손끝이랑 거리를 재주신 다음에 여기에 딱 끼워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돼있죠?